음... 아, 음... 잠깐만...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무슨... 넌 이미 주각 다구 닥치고 나한테 피나 돌려줘 으악! 하... 귀여워 반비장 좋아 사랑해 띠빵 년 시치랑 꽁냥거리니까 좋냐 우와 알빠놈 시끄러워 미니랑 캔디는? 죽진 않았을 거야 유하여 영원히 반성하도록 해라 네그로라 바치는 것은 너의 심장 아우스벌렌 도망쳐 제기랄 날개가 힘을 빼앗기는 거야? 도대체 뭐냐고 배하 이딴게 당신 수법이냐고 우린 대체 뭐였던 거냐고 배하 음 어쩔 알빠놈 나 안 죽을 거니까 반비장 절대로 당연하지 이런 이런 곳에서 죽을까보냐 여길 잠시 떠나도 될까 영왕국이 위험해 네 네 네 엔 네 어세 네 나 네 아우스발렛, 폐하의 능력 중 하나다 가자, 너의 아들아 아우스받, 폐하의 능력 중 하나다